더군다나 국회의원들에게 고가의 밥을 샀다고 하는데 국회 관계자들에게 청탁 방지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요. 그래서 청문위원들이 국회 관계자 이름을 밝혀라.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원 후보자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제 돈으로 16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면 이런 게 기억할 것 같거든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몇 명 되지도 않을 거고요. 원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제공하셨기 때문일까요? 외람되지만 기억력이 조금은... 계산은 본인이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주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책임을 제주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거짓 답변을 했다 이런 지적도 제기된 걸로 제가 제주투데이에서 봤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제외 조항은 업체 선정 심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참여를 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이런 제외 조항이 있었는데 업체 선정 심사 나흘 전에 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흘 전에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는 겁니까?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원희룡 청문회 말말말입니다. 김재훈 기자도 원희룡 전 지사의 사생팬이죠. 요즘 제주투데이가 연일 관련된 기사들 많이 내보내고 있던데요. 네. 많이 관심 갖고 제주 도배기연자 씁니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봤고요. 또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구설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국토부 잠깐 후보자가 제주 직전 제주 지사였기 때문에 제주 관련 내용들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저런 말들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오동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왔고요. 의혹들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원 후보자가 쓴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이러한저런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 열쇠를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라는 지적도 따랐고요. 특히 일식 코스요리집에서 식사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버렸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일반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한 고급 식당이고요. 좀 비쌉니다. 이 식당 정가제인데요. 점심에는 7만 5천 원 그리고 저녁에는 무려 16만 원에 달합니다. 이걸 도민 혈세로 이제 공무상 일로 인해서 먹었다 먹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누구랑 먹었는지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진땀을 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랑 먹었다고는 하는데 그 국회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제 돈으로 16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면 이름을 기억할 것 같거든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몇 명 되지도 않을 거고요. 원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제공하셨기 때문일까요. 외람되지만 기억력이 조금은 좀 나빠지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이 고급 요리를 드셨는지 그런 자료들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지사라는 자리가 워낙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긴 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만 좀 이 고가의 음식을 먹었을 땐 기억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가요. 네네. 좀 외람된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이 식당을 나온 금액을 보니까 좀 특별히 자주 갔던 모양이긴 하네요. 네. 업무 추진비로 이 식당에 1,800만 원을 썼습니다. 총 55차례인데요. 이 정도면 원 후보자와 제주도청이 공인한 그런 맛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집 리스트가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썼다면 글쎄요. 국민 정서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을 텐데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이 식당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방역조치도 위반했던 것이 아니냐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김영란법. 청탁방지법이죠. 사회적 고리두기 때도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원 후보자는 청문위원들로부터 방역조치를 위반했냐 청탁방지법을 위반했냐 그런 공세를 받으면서 공지에 몰렸는데요.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에게 고가의 밥을 샀다고 하는데 국회 관계자들에게 청탁방지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이면요. 그래서 청문위원들이 국회 관계자 이름을 밝혀라.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원 후보자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원 보호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까 그 점심이 7만 5천 원 저녁이 16만 원이니까 네네. 이거는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한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를 하게 되면 항상 듣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네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네. 제대로 썼습니다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혹은 제가 머리가 아파서 혹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익숙한 풍경인데 왜 그 자리만 가면 다들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부하 공무원들, 직원들의 책임이다.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결재를 잘못한 것이다? 네. 결재를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건 좀 돌려 말하면서 가령 교통범칙금 과태료 관련해가지고 운전기사가 한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왜 그런 자리만 가면 이런 말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 후보자, 나중에 계산은 본인이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총무과에서, 제주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책임을 제주 공무원들에게 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 나옵니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인가. 그러면 원 후보자가 아니라 비싼 요리를 먹지도 않은 공무원들의 책임이라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공무원들의 책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징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 위법사항이 돼서 만약에 그 직원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좀 원망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위, 청문위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재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더 들어오는 자료를 보고서 이 보고서를 채택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업무 추진비 관련 증빙 자료들을 제대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의 타운하우스 주택 매매 계약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거 없다면서요.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계좌 내역을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래 계좌 내역은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제출 안 하는 모양이죠? 네, 엑셀 파일 방식으로 문서로 작성을 해서 냈는데요. 은행 계좌 내역 뽑는 것,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게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자료고요. 그런데 다른 문서로 작성해서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게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원 후보자가 변호사 9명을 선임했었거든요. 초호화 변호인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비 관련 거래 내역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비로 얼마를 썼느냐는 거죠. 계약서를 요구했는데요. 원지사는 천만 원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 수임비용 갖고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청문회 잠깐 지켜봤었는데 송금 내역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제가 들었고 그런데 아까 천만 원이요? 변호사 수임료, 과거에 대형 루폼 쓰려면 10억 원대라고 1타 강사 시절에 얘기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전에 발언이 아닙니다. 청문회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면서 원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말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변호사 수임료가 10억 원대라고 하더니 자신은 천만 원 선이다. 본인의 발언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변을 하는 것 같던데 여하튼 청문회에서는 변호사 수임비 계약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네네. 계약을 했을 때 얼마에 계약했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원 후보자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 변호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보통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양쪽이 계약서를 하나씩 갖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매매 계약서에 이어서 이것도 잃어버리신 건가 싶고요. 계좌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그 송금내역서는 제출하겠다.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를 지출했느냐와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이건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계약만 하고 또 돈은 또 다른 사람과 나눠서 낼 수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청문회 위에서 청문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위에서는 얼마에 계약한 건지를 보도록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원지사는 없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 이거 끝내 해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 미음 문제로 조웅천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면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자료 제출 제대로 이뤄질지 지켜볼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뭐 정권을 넘나들면서 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은 참 갑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또 지적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오등복 논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문회에서도 오등복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철저하게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다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혜라는 건데요. 수익률이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높은데 특정 민간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쏟아졌고요. 원 후보자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도민에게 돌려주는 환수 조항을 넣었다면서 특히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등복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후보자의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관련해서 거짓 답변을 했다. 이런 지적도 제기된 걸로 제가 제주투데이에서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사 쓰셨죠? 아니요. 제가 쓰진 않고요. 박소희 기자가 썼습니다. 그래요? 네. 오등복 민간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공무원 2명이 오등복 개발사업 업체로 들어가 있던 게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 한 사람은 심지어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 원희룡 후보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승택의 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원 후보자가 여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 후보자는 측근이어서 심사위원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제주도 경관심의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연직은 자동적으로 그 직을 맡게 된다는 건데요. 경관심의위원장이라서 심사위원 그러니까 오등복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사위원으로 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겁니까? 네. 오등복 민간사업 제안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4명은 제주도가 추천하고 민간위원 10명은 추첨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절차상 도시계획위원장, 환경영향평가위원장, 경관심의위원장, 오등복 민간특례사업자문위원장 4명은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추첨위원 10명을 제외한 제주도 지명위원은 이진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자문위원, 그리고 박정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또 신석하 건축위원회 위원장, 이승택 경관위 위원장 이렇게 4명입니다. 그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환경평가위원장 대신 건축위원장이 포함됐고요. 또 2019년 12월에 확정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 관련 조항에도 원후보자가 말한 4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20명 내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한해서 심사위원으로 임명 혹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선택조항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민간특례지침에 근거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한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을 작성했는데요. 이 평가지침에는 전형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는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조항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무튼 대답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말씀이시고, 아까 이승택 이사장 얘기가 나왔는데, 경관위원회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측근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고, 정책보좌관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침에 전형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는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승택 이사장, 별정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항에 따르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직 공무원 제외 조항은 업체 선정 심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참여를 했다. 그런 지적 나오고요. 이런 제외 조항이 있었는데, 업체 선정 심사 나흘 전에 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흘 전에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걸 원 후보자가 몰랐을까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이 평가지침, 원 후보자가 직접 결제한 것으로 또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청문위에서 일화와 다른 또 발언을 해서, 이 부분 또 어떻게 청문위에서 해석을 할지, 그런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내일 뭐 또 다시 뭐, 제 명의란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실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 교육 쟁점은? 입니다. 아, 예. 지금 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또 치르게 되니까, 그 쟁점들을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지사 선거에는 비해서는 관심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교육감 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고창근, 김광수 두 교육감 예비 후보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교육감 선거 단일화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예. 이 협약에서 협약식 이후 가장 먼저 발표되는 여론조사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 언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 발표를 하겠지만, 오늘자로 발표된 도내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광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근소한 차이로 좀 높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주 MBC, 제주의 소리, 제주일보, 그리고 제주 CBS가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요. 이성문 후보가 27.3%, 그리고 보장군 후보가 17%, 김광수 후보가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디오피니언에서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 조사에서는, 이 조사에서는. 잠깐만요. 지금 얼마, 0.2% 앞서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또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김광수 후보가. 관련돼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전환 만족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는 지난 30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 제주도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회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렇게 좀 나왔군요. 네. 그리고 KBS가 디오피니언에서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아, 이게 앞서 얘기한 것이? 네. 15.8% 김광수 후보가 그렇게 나왔고요. 고창근 후보가 15.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미미한 차이로 좀 수치가 나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 어떤 단일화 관련한 발표가 있을까 예상이 됐는데, 아직 조금 두 후보가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창근 후보 같은 경우 전화를 드려봤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를 드려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얘기가 좀 안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오늘 그 확인해 본 바로는 고창근 후보가 지금 일체 전화를 안 받고 있고, 김광수 후보도 좀 여러 차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이 관련해서 좀 어떤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아마 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의 어떤 표준 편차, 그런 부분들을 단순 합산하면 김광수 후보가 미세하게 앞섰는데, 어떤 표준 편차 문제나 표본 수,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어렵네요. 그러면 이번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가장 먼저 교육감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고입연합고사 부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때 김광수 후보는 고입연합고사를 공약으로 걸었었는데요. 이성문 형 교육감은 1919학년도부터 고입연합고사를 폐지시켰습니다. 2019학년도부터요? 네. 내신 성적 100%로 고입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수 진영 두 후보는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키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다시 논의는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고창근 후보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라도 연합고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쟁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신설 문제도 선거가 본격화되면 쟁점으로 대두될 그런 현안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국제학교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고요. 추가 신설에? 네. 공교육 강화에 집중하겠다, 그런 취지로 들였죠. 그런데 보수 진영 후보들은 영어교육도시가 국책사업이니 국제학교 신설을 적극 도입하겠다, 그런 입장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비 교육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많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체제에서 표선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비 교육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아이비 교육,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토론, 논술형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교육인데 이것을 한국 교육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맞느냐, 대입 과정에서 또 어떻게 적용될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 제기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계약이 5년 동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검토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만약에 보수 교육감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당장에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저희가 관련해서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단일화 후보 토론회도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하면서도 또 미묘한 차이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교육에서는 본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혹은 보수 교육감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진보 보수 붙이는 걸 갖다 좀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보면 또 명확한 차이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고 일단 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뭔가 좀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 선거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에 또 교육 의원 선거들도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